전원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. 전원을 꺼놨네요. LED도 안들어오네요.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꺼놨나봐요. 전력 소모가 많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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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서. 전력 소모가 많아요. 전력 소모가 많아요. 전력 소모가 많더라구요. 전력 소모— 네, 클라스 없어요. 네, 클라스 없어요. 여기 문이 안열려요. 꺼놨어요. 바로 2031년에 비해 2회에 40% 감추를 보내고 왔습니다. 반응이 없었습니다. 집중 이곳에 뵈러, 그는 이곳에 있는 기간이다. 오래된 건물을 탈수하도록 하는 휴가, 아무 말도 없었을 텐데. 그리고 이곳에 대신 오래될가. 그곳에 있는 거짓말의 집으로 다 숨기고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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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